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는 구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보건소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기시간과 교차감염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자문진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진 항목들을 작성한 후 생성된 바코드를 이용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등록과 통보, 질병관리청 보고까지 전산 시스템으로 이뤄져 선별진료현장 업무 과정이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는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운영되며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문진표 양식이 달라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